헬스가 건강해지면서 몸을 단련하는 운동이라면 절운동이나 한국식 수련법은 마음까지 단련하는 운동입니다. 특히 한국식 수련법은 예로부터 화랑이나 장군, 우리 선조들이 하던 고유의 수련법입니다. 절운동은 좁은 공간에서 온몸을 골고루 사용하는 전신운동으로 십이경략을 열어주며 혈이 열리고 기회순환을 원활하게 하여 접었다 폈다 하는 반복 동작을 통해 혈액순환을 좋게 하고 혈액을 맑게 하여 인체의 독소나 탁한 기운을 배출한다고 합니다. 같은 동작을 반복하는 과정으로 인해 잡념이 사라져 정신이 집중되고 차분해지는 효과도 있습니다. 인체의 기혈과 경력을 자극하여 질병에 대한 저항력을 키워 궁극적으로 자연치유력을 높입니다. 제가 선택한 매일매일 정성수련, 절수련, 절운동은 건강체력도 만들지만 가족과 울회원님들 모두 건강, 행복, 마음의 평화가 있기를 매일매일 기원하고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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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절운동이 끝나면 행공, 명상 등을 30분 정도는 하는데 요즘에는 최근 배운 와공을 하고 있습니다. 와공으로 에너지를 다스리는데 신기하게도 몸에서 냉기가 빠져나가는 것을 느낄 수가 있습니다. 아직은 제 자세가 안정적이지 못해서 익숙해지면 와공이나 행공에 대한 영상도 올려드리겠습니다. 명상을 하는 방법에는 여러가지가 있지만 이 자세는 일반적으로 우리가 알고 있는 반가구자 자세입니다. 손바닥을 아래로 내리시면 안되구요. 손바닥은 위로 올리시면 됩니다. 가장 좋은게 삼지족이라고 해서 세 손가락을 모으는데 엄지손가락에 폐경략이 흘러서 호흡에 집중하기도 편하고 기운을 가장 잘 받을 수 있는 자세입니다. 매일매일 몸과 마음을 건강하게 하는 정성수련 전수련 저는 수련으로 몸도 건강해졌지만 마음이 정화되다 보니 주변 상황에 더 이상 휘둘리지 않고 나 자신에게 집중할 수 있게 되어 좋습니다. 일상이 너무 바쁘시거나 머리가 복잡하신 분들은 따로 돈 들이지 마시고 하루 30분만 시간 내어 절수련으로 자신에게 집중하는 시간을 가져보시길 앨리스가 추천드립니다.